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삼선의 아버지 마누아가 마누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죠. 본문의 말씀, 어제 삼선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삼선이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마누아의 아내가 마누아에게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가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정하며 나가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하세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던 마누아가 그 말씀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강구의 내용은 그겁니다.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지 다시금 말씀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성도 여러분,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은 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답답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죠.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아가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금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정하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럴 때 그 말씀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정해 나가는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누아처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정해 나가는 우리 영래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누아의 강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사자를 보내주시죠. 구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본문에도 마누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았다. 그리고 마누아는 여전히 그 믿음이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마누아의 아내가 빨리 마누아를 불러서 같이 그 이야기를 듣는 장면인데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13절인데요. 여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대로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미 하나님은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방법을 우리들의 삶 속에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뜻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상황과 형편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아멘으로 순정하며 나아가십시오. 믿음 없는 저처럼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인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지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을 때 의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 만화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14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내용 역시 나시린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나시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시는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우리 삶의 모습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라고 여겨지고 오늘도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구별될 삶을 사십시오. 그 출발의 자리는 바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그 결단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말씀으로 승렴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순정함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만호와의 믿음없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에 순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온전히 아멘으로 순정하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가려주시고 철저히 주의 뜻에 순정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가지 삶의 모습에 때로는 답답하고 건강에 연약함으로써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 속상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쟁이 어려워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7월달에 있을 우리 아동부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리출인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옵다 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